과실나무가 두 그루 있구요, 막혔어요. 아, 막힌거에요? 이 계단은 막힌거에요? 네. 거의 뭐 내려갈 일이 없어서... 바베큐? 바베큐 한도만 해 먹으면 이제 안 먹어. 캐나다 오면 저번에 밥이 개 먹을 줄 알았는데, 정말인가? 이런 문장은 두 개에요? 아, 이거는요? 네, 이거는... 저는 사모님네 짐을 여기다... 아, 네. 아, 네. 공장, 공장, 공장... 아, 여기... 네, 네. 방이 이만한 애가 지금 두 개죠? 네. 저거 좀... 네, 화장실이요. 아, 화장실이요? 아, 그렇구나. 아, 네. 아, 네. 방이 이렇게... 아니구나. 지금 다리가 하잖아. 아, 이거 방을 통해 내려오고..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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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